가계가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. 오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전년 대비 31.7% 급등한 것인데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래 최대 증가폭입니다. 물가 영향을 배제한 실질이자 비용 역시 전년 대비 27.1% 증가한 11만 7천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가계부채와 지난해 지속된 고금리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. 가계가 짊어진 빚의 규모를 의미하는 가계신용 잠정치는 작년 12월 말 기준 1,886조 4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개인 사업자들도 대출 부담은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. 나이스 평가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사업자의 연체 금액은 27조 3,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49.7%가 급증했습니다. 문제는 개인 사업자 차주의 절반 이상이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라는 것입니다. 지난해 말 기준 다중채무 개인 사업자는 173만 1,283명으로 전체 개인 사업자 대출자의 51.5%를 차지했습니다. 이들의 대출액은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의 62%가 넘는 총 691조 6,232억원입니다. 다중채무 개인 사업자 차주와 대출 총액은 지난해 대비 각각 3%와 2.4%가 늘었습니다.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과 사업자 대출 금리 감면 등으로 가계대출의 질적 개선을 노리고 있습니다. 다만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와 글로벌 경기 개선 이전까지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유지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. 이자 부담과 연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서민 경제가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매일경제TV 김우현입니다.